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올량기 형이 여기 앉아야지 형님이 앉으셔야죠 왜? 형님이 주인공인데 뭔 소리야? 앉으세요 지금 5초 다 들어갑니다 시간 끌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직 25시간은 안 켰어 형님이 앉으세요 가운데로 앉아 가운데로 아 저거 어제 그냥 못했어야 돼 준우숙이 뛰나가지고 너무 잘하던데 잘하더라고요 그러지마 그런 얘기 하지마 풍 형이 옛날에 멸망전 꿀찌한 적이 있어 하지마 너 오자마자 못하는 게 죄야? 당근부터 보낼까요? 당근부터 와 형 포스 쩐다 형 니치왕 같아요 대장이야 와 형 니치왕 같아요 포스티 문제가 있네요 다 담을 수가 없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이게 우리가 하나씩 제가 컨텐츠를 준비해오라고 했잖아요 샌박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샌박이요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야 미쳤다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갖고 와서 한번 우리가 준비한 거를 빨리 갖고 와요 우리가 준비한 거를 다 같이 한번 적어보는 시간 갖고 와요 벌써 시간 끌려 그래 아 말 들었긴 한데 지가 준비한 것도 한 점수 7월 1일 2일 배돌아지 아 글씨 진짜 못 쓴다 이렇게 있죠 각자 준비한 거를 한번씩 말씀해 주세요 자 뭐 준비하셨죠? 밤복이군 얼마 전에 롤 그거 설명하기 월드컵 했잖아요 한 명이 이렇게 묘사를 하면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마이파이틀? 굴렁 쏘요 나 이거 갖갔어 왜요? 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해서 네 뭐 말하기 해가지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준혁 건데 아 좋다 일단 그러면 갑복이님은 이거 안 꺼져 왜 꼬집해요 왜 안 꺼져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야 터지지 않아요? 쫙 뭐야 나 진짜 무서워해 아 너무 오버하는데? 아기들 가지고도 무서워해 아 무서워해? 아 무서워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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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월냥이 형은 이거예요? 이거랑 파마첵스 한 번 먹어보게 파마첵스 먹기 파마첵스 먹어보고 소감 말하기 괜찮네요 침착맨님 대 주호빈 팀 나눠가지고 그 캐치마이드 현실판 한 번 하시죠 준비를 하셨는데 좀 어설프시게 아 얼마나 잘 준비했는데요? 롤 같은 게 없다 이거지 롤은 이제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예 아 뭔 소리예요 아니 완전 준비 잘했구만 아니 아니 밥부터 먹으면 안 돼요 어? 그럴까요? 첵스 먹어 파마첵스 파마첵스 지급해 주세요 내가 사올게 지금 밑에 가셔도 쉽고 두 번 묶고 싶군요 자 그리고 7번은 7번은 풍월냥님의 스펠랑키 10시 아 무슨 스펠랑키 아니에요 스펠랑키 10시 스펠랑키 10시 아 11시 30분 클리어 내가 못 깰 리가 없지 내 하이걸 얼마나 했는데 내 하이걸 얼마나 했는데 아니 그럼 형님이 빨리 깨시면 빨리 끝나요 한 시간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아 되게 풍족하네요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적어놓으니까 풍족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밥부터 먹자 밥.. 아니 식사를 했다니까요 아 저는 안 했다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방금 할 때 자 그러면 시킬 때 저도 먹을게요 아 근데 굳이 둘이 먹겠다면 저도 다들 배가 고치잖아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형님 안 드실 거예요? 저도 먹고 와서 아 진짜로? 나중에 막 한 입 없어요 중얼거리시면 안 돼요 한 입 없습니다 나중엔 먹어야죠 우리 먹을 때 뭐 한 입 달라 이런 거 없어요? 뭐 먹을 건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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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한식 중식 중식 먹죠 중식이 사실 뭐였을 때 또 느낌 있죠 중국집으로 정했습니다 중국집 음.. 뭐.. 메뉴 고르시죠 아 그럼 먼저 마요 씨는 병건 씨는 뭐.. 짜장 그냥 짜장 간짜장도 아니고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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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게 먹었지 하하하하 이따 또 시켜달라고 뭐 또 구박할 거잖아 갈비 깡풍기는 좀 책임져주세요 아 예 그건 제가 어 확실히 책임져주세요 나머지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영업시간이 아닌가요? 아니요 전에 주호민 작가님 도시락을 시켜주느라 성남에 있는 지점이었어요 아아아아 다시 고르시 않압니다 지금부터 다시 고르셔야돼 물걸로 장난치지 마요 미안합니다 졸린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천원에서 500원 가량 할인이 필요한데 세트 메뉴 이게 다 해당이 되면 세트 메뉴에 갈비 타북이 있나요? 그냥 탕수육이에요? 없고 탕수육 탕수육 짜장 둘 탕수육 짜장 짬뽕 탕수육 짜장 볶음밥 일단은 제가 짜장이 있으니까 저한테 한번 조합을 해보세요 아 나 짬뽕을 붙이면 짜장 짬뽕 탕수육이 되네요 어 그러네요 우리 세트 완성 근데 천원이 할인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놀랍게도 콜라 500ml를 증정합니다 우와 좋은 건데 왜 빨리 시키자 배고파 죽겠는데 간짜장 하나 간짜장 곱빼기 하실 건가요? 아니요 일반으로 가겠습니다 아 요리를 좀 더 즐기겠다 네 맞아요 요리가 맛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간짜장에다가 군만두 물만두 물만두가 있으면 물만두 자 이거 시간 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일부러 갈두 25시간이라 지금 이거부터 하는 거야? 네 이거부터 한 2시간 끌 것 같아요 아니 뭐 시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군만두가 따로 따로 있을 거예요 있어요 배퍼 있어 군만두 없는지 자주 시키면 군만두 꼭 서비스로 있죠 맞아요 물만두가 있네요 어 물만두는 물만두 가시고 3분 남았습니다 빨리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약간 빨개졌어요 3분 남았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삼선 볶음밥이 있고 새우 볶음밥이 있고 그냥 볶음밥이 있는데 새우 볶음밥이에요 삼선 볶음밥이에요 새우요 새우지 삼선을 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새우를 할게요 그래요 곱빼기 그럼 저는 새우 곱빼기 까먹을 것 같아요 곱빼기 저는 잼뽕밥을 먹고 잼뽕밥을 먹고 그리고 24분 남았어요 빨리 시켜요 뭐든 뭐 한다고 했죠? 안 들었어요 새우볶음밥 새우볶음밥 곱빼기 못 들었으면 안 들었으면 뭐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니 요리 철수님 요리 못 드실 거예요 철수님 직관했어 요리요? 요리는 깡풍기가 좀 무난하지 않나 제 호불호가 없죠 요리인지 깡풍기 이런 거 좀 깔끔하지 않나 자 깔끔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확인 깡풍기 짬뽕밥 새우볶음밥 군만두 물만두 간짜장 여기까지입니다 새우볶음밥 곱빼기 맞아요? 아니죠 설마 기본 기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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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내 아직 요정도로 화내면 화내봐 한번 오늘 하루종일 화내 왜요? 보고싶어서 오늘 많이 보실 거예요 야 내일까지 한 4끼 먹어야 되는데 끼니마다 이러면 되네 죄송한데 2분이나 지났거든요 아직 결제 안 했어요? 하셨죠? 왜냐면 인증이 지금 지문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난관이에요 빨리 그거부터 하세요 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놀라운 사실이 왜 이렇게 많아? 얘는 다 놀라워요 지문인식이 정상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방송 잠깐 끌게요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캔 잠깐 끌게요 여러분 아니 비밀번호를 이용하면 돼요 홍지야 살살해라 비밀번호를 이용하면 돼요 홍지야 살살해라 화면만 더 한 내려놔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결제할 수가 있어요 비밀번호 빨리 쓰세요 그럼 빨리 집중이ında 피부 metropolitan 비밀 hanno 멋있는 Bilim 여기서 멋진 자illä인데요 일본어 중국어 róaque